자, 11월 6일 부채도사 해외선물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대체로 다 급등하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닛게이까지도 상승을 했고,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수들이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어서 상승으로 보는 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개표 상황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일부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10%까지 올라가고, 채권이 급락하고, 주가는 다시 또 급등하고, 이런 아주 급변동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달러가 또 급등하고 있고, 다른 통화들은 또 급락하고 있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단 채권 발행액이 많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일단 채권을 먼저 보면, 30년물 채권, 급락했죠. 10년물, 5년물, 2년물. 자, 채권 발행액이 많아지면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자, 미국 달러 지금 급등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빠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조금 이기고 있다라는 중간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통화부터 먼저 살펴보면, 유로 급락했어요. 파운드 급락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엔화 급락했고, 스위스 프랑스. 자, 전부 다 그 통화들이 급락하고, 미국 달러 아주 초강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간 개표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현상은 조금 등락이 있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그런 정책들이,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어요. 물론 중간 개월 갑니다. 아직 개표 상황이 일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선전에 힘입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8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나스닥 선물이 5% 하한가로 갔습니다. 자,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때 나스닥 선물이 크게 빠졌죠. 자, 오늘 나스닥 선물은 벌써 1.2% 올라있는 상황이고, 분봉으로 보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다른 시장 한번 살펴보면, 상생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관세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중국 증시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게 없죠. 그래서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니케의 가치에 급등했습니다. 원인은 에나가 급락하니까, 니케의 일본 지수까지 나스닥 따라가지고, 가치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분봉으로 살펴보면, 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자, 미국 달러가 지금 아주 급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 굉장히 크게 올랐죠. 자, 골드가 달러 강세에 눌려가지고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골드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버는 좀 빠졌고요. 자, 플래틴은 빠졌고, 팔라진도 빠졌습니다. 구리도 크게 빠졌습니다. 자, 5일 한번 보면, 5일은 12월까지 감산하려고 했던 거를, 조금 감산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증산을 조금 더 뒤로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올랐는데, 지금 약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번 주에 중국의 전인대도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 대회. 자, 그래서 중국에서 추가 구양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OPEC 플러스가 증산을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결정한 거는 수요가 좀 약화될 거다. 이런 그런 전망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며칠 계속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는 지금 미국 날씨가 조금 온화한 편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올해 가스의 하락이 엄청났죠.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업체들이 채굴을 포기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직 여전히 날씨 탓에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가 굉장히 크게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때도 개표 결과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선물이 움직였는데, 오늘 또다시 그런 현상이 좀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선거일 되도록이면, 와,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감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사항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